평민 경비병 크라켄의 눈? 크라켄의 눈 크라켄의 눈 크라켄의 눈 트믈 안 드는, 트믈 안 드는. 만들어본 풍요일까지 다같은 쇄 드디어lle, 나는 짜증모습 이런. 대간 때 빌려줄 방은 없는데 방은 없는데 한 잔 준다 진짜 방이 없나보지 어.. 고맙습니다 방이 없다니 어떻게 된거죠? 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 배가 배가 난파된 사람들이 많아 방을 빼야 되는데 돈을 안 냈구만 제가 돈 좀 잘 팠습니다 갈리안 협조적으로 굴지 않으면 어떡하죠? 의뢰비를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뢰비도 받고 할인도 받고 금상첨화네 이거 죽여달라고 의뢰한건 아니 쓸데없는 짓은 삼가죵 알겠어 다 모여 열쇠 받았어요 갱생 위층의 복도 제일 끝자락에 있는 방을 차지하고 있다 할인까지 돼 평민 대화 쪽으로 해놓는게 끝에 방이라 그랬지 어? 아 이새끼 또르군두 상인이구나 음 합법적이라구요? 암상인 아니야? 뭘 팔고 있어요? 입 담배 데드아이 저게 안좋은거만 파는거 같은데? 안좋은거만 팔아 나가주시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존때봇인데 나가 임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의심이 떨어져야 돼 잉걸불폭탄 됐어요 멈췄어 크라켄의 눈 방 열쇠로 잠금해져 아아 그 눈으로 이거 여는 거네 눈 훔쳐가지고 아니네 열수 있는데 저게 자는 거 아냐? 아 지켜보고 있어서 안 돼 누가 지켜보는 거지? 어흐 이 방에 있는 놈이지? 남봉꾼 바로 뭐 이 방에 있는 놈이야 얘기 좀 하자 당신 앞에선 멀건 눈의 사내는 이제서야 쓸썩 깬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나도 해안족이었지 아 나 해안족 아닌데 나 초원족인데 비웃는 듯한 태도로 팔을 휘두르던 갈리안이 균형을 잃었다 방쇠를 받으러 왔다 방쇠를 받으러 왔다 아 네 너는 도롤의 일을 운하니? 그 돈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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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을 함께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값은 제가 치르겠습니 이거 뭐야 이런 게 왜 있어 아 정중히 부탁드리겠소 너는 우리를 쏟아났어? 그 돈이 없었고 그런 게 없었고 100원 주는 것도 있네 아 토렐이 잔뜩 화났더군요 이러다간 일이 복잡해집니다 갈리안이 스스로의 모습을 훑어봤다 그리고는 엉망진창인 잠자리와 끈적한 카펫을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뭐 뭐야 갑자기 퇴사전환이야 진짜로? 너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꺼내야 해? 그래 자, 여러분 페르그린 투콘이 눈부신 해변으로 간다 돈은 안받아? 돈도 뜯어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방은 우리 방이네요 침대가 두 개 밖에 없어 사람은 세 명인데 돈 받아야지 음 아직도 부끄러워? 뭘까요? 어... 방을 정리해뒀습니다 어, 좋은 작업 이런 상황은 제가 직원을 못하겠다는 점이 없을 수 없을 수가 없을 수도 없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방에서 모든 도움이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지 구리 동전 1200개? 이거 CP하고 다른거지 CP하고 다른걸걸? 1200개 맞네? 돈 겁나 많이 줘 그 신발 삭가가갖고 장사 잘된다고 팍팍 주네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야 이거 파티 관리 1회동안 휴식 지속됨 사교술 2 합박 2 허세이 아 좋네 이거는 뭐지? 동료가 없을때 그냥 쓰란 얘긴가? 잠깐 못했어요 마제한구 볼일 끝 아 끝 여기 끝 예 끝났고 시장 시장을 가봐야겠구만 쾌 있는 사람은 느낌표 나오게 하면 좋은데 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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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코 친구라는 의미의 베일리아식 단어 Falten 사게니였구나 에 어? 5000원 에이 추가효과 명중률 데미지 플러스 5 데미지 플러스 30% 겁나 비싸네 내꺼나 팔아야지 아까 훔친 것들 책같은거 팔아도 상관없죠 책같은거 책같은거 의복 가죽갑옷 마타르 의복 엄청 비싸게 주는데 쿠아르 의복 다 200원 수고하시오 수고하시오 총독 있는데 어디지 마제 항구 교육수 수리물자 수리물자 생선장수 수고하시오 수고하시오 수리물자 수고하시오 해진 로봇 다 갖다 팔아야지 맞이하고 감옥? 탁주 지렛대 감옥은 쾌를 받아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비야 아니 뭐 감옥이 그냥 다 열려 럼주광 리거리 경비병이 썩 많아보이진 않는군요 일라리의 똘마니? 아까 여기 일라리였나? 일라리의 똘마니? 아 니거리 니거리나 일라리나 나를 내보내줘 나를 내보내줘 어 이사람 나랑 똑같이 생겼어 안돼 니가 나였구나 아씨 형제를 만나다니 럼주광 난 니거리였어 일라리와 대화를 해보겠소 구웨 저는 전화할 수 없지만 근데 넌 최근에 도착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할 수 없지 왜 이걸 하니 물론 맨 입으론 안되지요 그럼 너는 옵티미스텔이예요 내가 그 많은 코인을 보내면 내가 더 많은 코인을 보내면 이런 경우에 너는 맞습니다 너는 정말로 할 수 있겠네요 고레치 스트리트는 외부 쪽에 있는 곳에 새로운 흰 물에 걸어 우리는 블랙바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정말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알겠어 이 새끼랑 얘기해봐 이제 도풀린거야 아도? 베일리아식 인사말 아프레타! 너가 제거해야 돼! 저는 산의 생명이예요 저는 이 어둠의 곳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산에 빠져나오고 산에 빠져나오고 마침 선언이 필요하긴 했죠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우리가 우리 동생이 함께해 아이스하우틱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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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하우틱 가드라 그러면 그 고체리거리 가 가지고 해결해주고 얘 풀어 달라고 돈 대신 달라고 하면 되겠네 아마테로 코인 400 개를 주는 일 아니면 열쇠를 소매치게 해도 된다 아 지금 여기를 부셔달라는 얘기야? 연장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이 있네 폭탄으로 아 이렇게 2층에 있던 노르군도한테 뭐 폭탄 같은 거 사서 그것도 써도 되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3, 4가지 되네요 오케이 알았으 소매치기 한번 해볼까? 저장 예? 왜 뒤를 보고 있는데? 아 이새끼 지켜보고 있어서 안 되네 고체리거리? 고래치 거리 뭐야? 마제 항구의 길거리를 희나던 당신은 폭풍이 휩쓸고 간 명백한 흔적을 발견했다 뭐 다 침수됐잖아 수많은 집의 창문이 깨져 있었으며 가림막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뭇잎과 잔해가 널부러진 좁은 길이 나왔다 얼마 가지 않아 당신은 발목까지 잠기는 진흙탕에 발을 달랐다 가면 갈수록 침수는 더 심해져 수면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정면에서 고음의 목소리가 웅얼거리는게 들렸다 게다가 이따금 물을 첨벙거리는 소리도 들리는게 여기 당신이 여기에 당신 혼자만 있는게 아니라는걸 시사했다 아 깜짝 놀랐네 이씨 와아 물 때문에 느려 빠른 모드 했는데도 만약에 끄면은 얼마나 느린거지? 뭐야 갑자기 이거 한번 써볼까? 전장으로! 전장으로! 아니 얘한테 전장으로 해 전장으로 쓰고 얘를 실명 만들고 속박성 차단 신성한 광이 차단 혼미 다 써봐야지 오 돌진하는데 이놈?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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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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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어디죠? 누가 쏘는 거야? 아 안보여 이씨 이거 한번 써볼까 스킬이 궁금해 죽겠네 스킬을 쓸 시간이 너무 부족해 홈미 좋아 그냥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힐러니까 굳이 공격할 필요는 없지 아쿠버스 스틸레토 이잉 다 갖다 팔면 돈 좀 될 듯 약탈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곳이야 아쿠버스 스틸레토 미세 당신과 영혼 사이에 등불을 흔들어 댄다 그러자 영혼의 정수가 빨려 들어간다 응? 야! 아이C 내 비전과의 잘못이긴 하네 내가 빌린다면 내가... 내가 더욱더 흔들린다 근데 너... 너는 꽤 흔들어 흐흫 아, 등불로 들어가는 것들 예, 예, 그렇겠죠 등불로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뭡니까? 페인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드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와드렸는데 내가 더욱더 흔들어 내가 더욱더 흔들어 그래서 내가 볼 수 없는 건가요? 유감스럽지만 당신은 죽었소 따라오시오 아, 조티가 다 빨아들이네 등불로 아, 조티가 다 빨아들이네 따라오는 거랑 저거랑 뭐 그럼 이거 케어 어떻게 깨는 얘기지? 일라리 일라리와 대화하시오 이중에 일라리의 인상착이야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일라리 일라리가 없어 일라리가 없어 일라리가 없어 예전히 밤라 이 안팎으로 이중에 잠pe ľ 엘프네? 혁대에 매달린 권총 쪽으로 손을 내리는... 여기는 왜 총 쓰는 애들이 많아?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요? 뭐라고? 이곳에서 조금 불을 내리는...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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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내리는... 보호세 정도는 걷어야 하지 않겠어? 이곳에서 불을 내리는... 사비아가 보내서 왔습니다. 코웃음을 치던 일라리의 콧잔등에 주름이 생겼다. 예견된 침묵과 함께 그의 시선이 당신을 향한다. 이 웃고 고개를 쳐든 일라리가... 요란하면서도 불쾌한 웃음소리를 낸다. 하하하하! 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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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술이 있어. 이번에 도와준다면 사비아도 호의를 잊지 않을 거요. 안 통할려나? 응? 하지만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전해 수혜를 구제한 이후에는 다시 우리 구역이 될거란 얘기지 됐어 욕 안했는데 조티 기분은 좀 어떠십니까? 꿈에 내가 나왔다고? 왜요? 눈치챘나? 눈치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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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들이 조각상의 이마에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제神이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눈치채나? 지금은 됐어 아니 뭐 연애를 진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야 초반인데 뭐 도전 사비아에게 돌아가시오 항구가모 감옥 항구 감옥 이제 요청을 얘를 풀어달라고 하면 되겠지 일라리가 고레츠 거리를 지키도록 설득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야 할 수 있겠지 그 후에 전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포트 마제의 한 작은 부분은 좋은 시작 나오겠지 선택지가 아, 1,100개 그러면 방법은 뒤에 가서 이걸 포개든지 아니면 얘한테 훔쳐서 스킬 쓸 수 있나? 아, 실명 내가 아직 안 배웠지 오, 됐다 아이, 등신 와 가까이 가니까 바로 걸리네 이 아이템은 들키지 않고 소매치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들키지 않고 소매치기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도착하는 시즌이 오케 안 걸렸어 대화를 해서 보석금도 낮출 수는 있긴 있네 아이고 겨우 100원까지 주는 거 300원 아까워 돈 안 썼잖아 이랬으면 됐지 시장에서 뵙쥬 아무 문제 없어 침쥬 시장에서 보자 그랬나? 시장 시장 여깄네 피도리오 브레로 형제, 형제네 이제 형제 맞어 승선을 환영하오 선원을 몇 명이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됐네 따로 내가 명령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어, 오케이 오케이 갔어 그럼 이제 안 간 곳이 총독의 저택밖에 없군요 이제 메인 케이 근데 케이 다 했어 총독과 대화하시오 이렇게 메인 케를 마지막에 싹 하면 되죠 글레이브 열맹이 어떻게 쓰는거지? 글레이브 열맹이 어떻게 쓰는거지? 흠 이게 필라스가 오히려 발터스에 좀 더 가깝지 쪼금 더 디비니티는 그 형식에 약간 더 혁신을 좀 가져온 게임이고 디비니티는 그 형식에 약간 더 혁신을 좀 가져온 게임이고 삼각몸 비늘갑옷 일단 다 털어야 됩니다 열매 열매, 차, 탁출 열매, 차, 탁출 아이, 사람 있네 에헤이 어, 이건 그냥 가져가도 돼 공짜야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이건 도둑질 빨간색으로 나오진 않는데 총독이 여깄네요 총독이 여깄네요 로이저 2층도 있었지 아, 2층도 안가죠 아, 예스, 저기요 위원장과 위원장과 위원장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에서 도둑마쥐에 도둑시 도둑마쥐에 전혀 제거 하지만 저는 말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여기다 당연히 당연히 당신은 당신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정중한 태도이긴 했지만 조티에게서 돌아서서 당신을 바라본 총독의 미소는 한껏 뒤틀려 있었다 기분이 지금 빈정 상했어 그 작은 드라마가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이 상황이 그리고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 흠 흠 흠 흠 흠 이상한 사건이요? 흠 흠 이상한 사건이라니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 거인이 에오타스 말하는 거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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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거인이 아닙니다 에오타스죠 흠 흠 흠 흠 주먹 그럼 우리 배를 수리해야 한다는 얘기구만 해결책이 있지만 도와달라 전 캐드누아의 영주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갚으면 안되겠소 카즈우아? 카즈우아의 카즈?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게되지만 제가 바랍니다. 정보를 알게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화는 안 되겠는데 제 구조가 구조하는 피자룽이 구조하는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석소에 있는지 하지만 모든 사람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굴지 영원석 음... 어, 나 역사 악플러스 2 됐잖아 데드파이어 군도에서만 채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석 본론을 말하시오, 총독 대가 딱 적당한 사람인데 주시자로서 시몬술, 영혼을 조종하는 학문 영혼과 대화하는 사람이잖아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러고 있네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러고 있네 그럼 모든 것들을 찾아달라는 얘기군요 너는 어디에 들어갔어? 너는 배가 필요하다고? 저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너의 배가 필요하다고 너의 배가 필요하다고 왜? 모더리 씨를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왜? 그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어떤 조사의 필요에 대해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죠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죠 조티가 조티가 총독 별로 안좋아하네 서로 사이가 안좋아 네 네 저는 왜 내 아드라마인에 그들의 잊은 영혼을 찾고 싶을까? 하나 더 하나 더 오도리 씨의 연구 기록을 회수해 주시오 내게는 매우 값진 물건이 될까? 오케이 아... 여기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 죽겠네 아... 근데 여기는 도저히 훔칠래야 훔칠 수가 없다 다 죽이지 않고서는 그 이제 그 왼쪽에 있던 거기만 하는 거구나 어... 도보 이동 레벨업 했다고? 어? 배가 다니네 저기 여기 말하는 거 아닌가? 유적지를 조사하시오 아 이것도 메인캐였잖아 잉그위스인 유적지에 도달하시오 유적지를 조사하시오 두 개 같이 걸려있네? 마제섬의 동쪽인데 동쪽이면 이쪽인데? 아 일로 가는구나 저기 한번 가보자 안 가봤던 곳이라 뭔가 안한 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은 지하 깊숙이 이어지는 넓은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 밑부분이 어둠컴컴한 통로에서 차대 찬 공기가 품어... 여기 전... 던전인가? 탐색한다 당신은 잠시 시간을 들여 매장지를 탐색했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징귀한 보석들을 발견했다 엥? 계속 탐색한다 당신은 쓸만한 물품을 찾아 매장지를 계속 살폈고 마른 잎에 쌓인 근사한 장신구를 발견했다 두나의 허리띠? 엥? 또 살폈고 엥? 또 살폈고 파이크? 엥? 계속 나와 템? 2시간이 흘렀다 어둠의 인장 경계석 2시간이 흘렀다 뭐야 이거? 값진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매장지 전체를 구석구석 다 살폈다 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게 잘 나온 거라고? 그런 게 어딨어? 잠깐만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깁어 고마워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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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